안녕하세요 cdman 입니다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를 써 볼 건데요 조금 멋있는 영상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캠코더 찍은 영상을 지금 여기 폴더에 열어 놨는데요 이걸 하나씩 이렇게 추가하면서 편집하는게 좀 편합니다 폴더 추가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다 추가가 되거든요 다른 영상 편집 툴과 좀 다르게 추가된 영상이 여기 나타나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넣는게 편합니다 보시면 이 메뉴가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아주 초보자들도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고급 기능들도 제공해서 좀 더 특별한 효과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 제가 짐벌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이 쭉 있는데 어 나눠서 찍었어요 뭐 초반부 소개하는 거 잠깐 찍고 또 다른 기능 소개하는 거 찍고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쵸 영상이 이대로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개 영상으로 편집 해야 되고 또 효과도 넣어야 되는데 일단 하나 추가를 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끌어 놓으면 돼요 타임라인에 그럼 바로 탁 추가됩니다 이 아래에는 크기를 확대 출수 할 수 있는데 확대를 하면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편집이 가능하고 추리면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왼쪽에 보면 제가 소리를 조금 줄일게요 이게 캠코더 소리가 커서 재생해보면 안녕하세요 시드맨 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부분은 이제 소리가 없어요 제가 혼자 찍다 보니까 캠코더를 로컬을 눌러놓고 제가 제자리 와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앞부분은 그럼 이제 좀 쓸모없는 영상이죠 이걸 잘라내고 싶으면 컨트롤 B키를 누르거나 또 여기 위에 있는 가위 요거를 선택합니다 분할 누르면 딱 잘려요 그쵸 그럼 이 앞부분 선택하고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마우스 워즈 누르고 삭제 또는 델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삭제가 돼요 그럼 이제 앞부분에 의미 없는 부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재생하면 바로 이렇게 나가겠죠 네 그럼 제가 원하는 데 됐는데 근데 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갈 때 좀 뭔가 밋밋하죠 이 부분 좀 꾸며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타이틀을 추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T 제목이라는 부분이 오면은 뭐 기본으로 있는 기능을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있는 기능을 써도 지금 제가 몇 개 추가한 거고 기본으로 있는 거 좀 켜볼게요 기본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밋밋하죠 네 이게 뒤에 그림은 아니고 그림은 이제 제가 영상 넣은 거고 그 위에 이렇게 글자가 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좀 뭔가 밋밋하고 다른 분들도 이 툴을 이용하면 이런 효과를 쓸 텐데 그럼 약간 뭔가 좀 비슷비슷해 보이겠죠 그래서 조금 특별하게 쓰려면 스토어에서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저도 스토어에서 추가했는데 여기 스토어를 누르면은 이 사이트 뜨고요 여러분 인기 세트라고 해서 여행 블로그 팩 해서 아예 그냥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을 딱 타겟 잡아서 이렇게 만든 세트예요 그리고 시네마틱 세트도 있고 뭐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음식 이거는 이제 요리나 뭐 먹방 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거겠죠 이렇게 좀 나의 그 어떤 거에 대한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내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뷰티블러그 공포 좀 호러 같은 그런 걸 만드시는 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공상과학 이것도 멋있겠다 블록버스터는 이제 총 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불꽃 튀고 폭파되는 그런 효과 같은 걸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효과들이 딱딱 세트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뭐 몇 개 구매해 보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딴 데서 이렇게 구매하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이 모바비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돼 있고 버전이 올라가더라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약간 과학과 관련된 걸 올리다 보니까 테크놀로지 세트 이걸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가지가 추가가 돼요 요거면 사이버펑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 뭔가 조금 멋있죠 이런 것들 오 이건 멋있다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과학적인 느낌 보면 그 아이언맨 나오고 막 그럴 때 좀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 같잖아요 옆에 그쵸 메뉴도 그렇고 과학과 관련된 그런 영화 같은데 보면 옆에 이렇게 막 쭈쭈쭈쭈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IT라고 들어와 보면 여기도 요런 거 뭐 데이터 센터 클립보드 같은 건데 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중요한 내용도 이렇게 표시할 때 괜찮겠다 이거 그쵸 근데 이거를 앞부분에 타이틀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좀 괜찮은 거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음 어 이런 거 이런 거라든지 이건 좀 약간 제목이랑 어울리진 않지만 음 음 네 어떤 걸 할까요 요런 거 해봅시다 요런 거 요런 거 이걸 만약에 추가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끌어다가 놓으면 돼요 보세요 끌어다가 제가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더 앞쪽에 놓고 싶으면 더 앞에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까만 배경 요렇게 까만 배경 요렇게 근데 이거 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위쪽 부분에 원해요 그래서 이 위쪽에다 놓을게요 이게 앞에 게 이 레이어가 영상 위에 차곡차곡 이제 겹쳐서 영상 효과가 중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외에다 놓고 실행해 보면 이런 느낌이죠 모자 미니 S 가 있는데 스마트폰 짐벌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마우스 오죽 누르고 편집을 누릅니다 그리고 전체 다 선택하시고요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약간 이쪽이 낫겠다 그쵸 오른쪽이 왼쪽은 뭔가 있으니까 가리니깐요 그래서 왼쪽 옮겨 놓고 재생해 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모자 미니 S 가 있는데 그냥 이게 없는 것과 없애 볼게요 다시 없애고 실행해 보면 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모자 미니 S 가 있는데 좀 뭔가 밋밋하죠 근데 이게 나타나면 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좀 뭔가 멋있어 진짜 근데 여기 있는 글자가 제가 원하는 글자는 아니죠 그래서 편집에 들어가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글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의 위치도 바꾸거나 크기도 변경 가능하지만 글자를 바꿔서 이게 모자 미니 S 라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한글로 넣어도 상관 없는데 그 영문 글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문 좀 더 멋있게 들어가긴 합니다 물론 한글도 글꼴 여러가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글꼴을 보면은 여러가지 지원하니까 이걸 자신이 원하는 글꼴로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참고하실 점이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떤 폰트를 쓸 때 그 저작권을 이렇게 영상에 공개해도 되는지는 미리 확인해 보시고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행해 보면 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이런식으로 훨씬 멋있죠 근데 뭔가 이렇게 그림 나타났다가 멋있게 사라지는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밋밋하게 타이틀이 탁 들어오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멋있게 이렇게 타이틀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중간중간 제가 원하는 내용도 넣고 싶을 때도 여기 보시면 이거 이런거 이것도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추가한다고 치면 이것도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제가 이제 왼쪽에 두겠습니다 크게 너무 크네요 그럼 이제 좀 줄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편집으로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글자를 넣는거죠 이것도 글자 한번 넣을 수도 있네요 뭐 예를 들면 확인할 것 뭐 이런식으로 한글로 넣어도 되고요 그럼 이런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럼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체크리스트에서 뭐 확인할 점 한 다음에 색깔 바꾼다거나 그런걸 넣을 수 있겠죠 이런식으로 근데 이게 나타날 때 바로 탁 나타난게 아니라 이렇게 막 흔들거리면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더 멋있는 효과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나타날 때 그냥 딱 나타나니까 조금 어 예능 같은거 보시면 좀 뭔가 삥삥한 소리도 나잖아요 그런걸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저 효과 팩을 적용하면 좋은게 소리도 관련된 것도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새로 추가한 뭐 소리들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게 보면은 뭐 내장된 음악 여기 들어왔습니다 음악에 보면은 뭐 꽤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어 이런것도 있고 이런것도 있고 이런것도 있고 그럼 제가 원하는걸 잠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걸 그런데 음악은 조금 기니까 뭐 배경음악이 필요하면 넣어도 되구요 이런식으로 근데 저는 소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소리도 몇가지가 추가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키보드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네 이 소리가 좀 괜찮아서 그럼 제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맞춰서 딱 추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여기 제가 효과를 적용했었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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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서 이게 나옵니다 그럼 아무래도 소리도 들리고 뭐가 움직이니까 어 이게 왜 나왔나 하고 이쪽으로 시선이 집중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다른 소리도 있어요 보시면 촌 소리 탁 이하 이것도 웃기다 보면 이하 이걸 추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나타날 때 이 소리가 날 겁니다 이하 이런 식으로 그럼 아무래도 시선에 좀 집중이 되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 계속 계속 이렇게 뭔가 전환될때 뭔가 이렇게 집중시킬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장면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 보면은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찍은 영상은 이제 여기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끝나고 두번째 영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번째 영상을 선택해서 가져와서 이 뒷부분 놓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뭐 다른 편집 툴 같은 경우에 공간이 뜨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다 이렇게 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뭔가 조금 어색하게 탁 넘어갈 거에요. 좀 뭔가 어색하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다른 시간대 찍은 거고 다시 촬영하면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어색해요. 그럼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이어주는 부분이 이거 보면 트랜지션 이겁니다. 장면 전환 효과를 넣는 건데 이것도 제가 IT를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기본으로 있는 것도 꽤 이쁩니다. 보시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기본으로 있는 것도 되게 멋있긴 한데 근데 IT와 관련된 거니까 IT처럼 약간 멋지게 전환되는 걸 좀 해볼 거에요. 이거 보시면 위에서 쭈루루루 뭐가 이렇게 매트릭스 처럼 지나가겠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멋지게 전환되는 것도 있습니다. 벌집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진짜 너무 IT스럽다. 그쵸.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추가 한번 해볼게요. 이걸 선택하고 이 영상과 영상 사이. 이 부분 딱 끊어진 데 있죠. 가져와서 놓으면 자동으로 이 사이에 딱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특징이에요. 양쪽에 균형과 맞춰 뭔가 이렇게 쭉 퍼지면서 탁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니까 조금 덜 어색하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 부분에 탁 넘어가 버리면 어? 뭐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효과가 적용되니까 아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또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뭐 중간에 뭐 짠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뒤에도 짠 하고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장면이 바뀌겠죠. 그런 장면도 쓸 때 뭐 전환 효과를 잘 이용하면은 좀 부드럽게 영상을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도 제가 팩을 추가하니까 네 개가 더 추가 됐습니다. 기본으로 있는 스티커도 쓸만한 게 많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잘 활용하면은 뭐 짓겠죠. 뭐 온도계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나타낸다거나 근데 IT에 들어가 보면 좀 더 이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거. 와이파이 뭐 모니터 모양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다면체 이것도 움직이니까 또 멋있습니다. 이 드론도 있구요. 프로세서 이거는 제가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추가로만 이렇게 해보면 추가 됐죠. 그러면 위치도 좀 이렇게 옮겨보고 크게 좀 옮기고 그러면 제가 지금 스마트폰 화면을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게 잘 떠요. 그런데 좀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있죠. 네 그럴 때는 움직임을 줄 수 있습니다. 이동 확대에 들어가서 이동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특정 클립 확대 축소 이렇게 가능한데 움직임을 주고 싶다면 애니메이션 효과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어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있고 축소하는 것도 있고 확대 이것도 멋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거 이거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끌어다가 제가 추가하고 싶은데다가 그냥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넣든지 여기 넣든지 넣어볼게요. 그럼 이거 길이도 조정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길이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냐면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재생하면 이렇게 처음 위치해서 이제 끝 위치로 가는데 이거는 제가 이동을 해서 위치를 조정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길이를 좀 이렇게 뒀는데 더 길게 두면 더 오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효과가 적용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클립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클립에 다른 클립을 이렇게 올려두면 그 클립이 보이죠. 보통은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도 제가 효과를 주면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음 이걸 두겠다 해서 이 위에다 두면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죠. 재생해보면 이 아래쪽 클립이 재생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클립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립 위에다가 다른 거 올릴 때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소리는 이렇게 묵음으로 이렇게 꺼버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한 요정도 잘라봅시다. 자르고 뒤에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아이고 다 지워졌네. 이거 삭제를 하고 근데 이 부분에 클립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좀 약간 뭔가 밋밋하죠. 그래서 이걸 좀 사이즈를 좀 줄이고요. 그냥 편집을 해서 길이를 조금 크게 좀 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놓고요. 근데 이게 만약 효과를 적용하고 싶다면 애니메이션에서 이 확대가 있어요. 이렇게 확대하는 거 이걸 이렇게 해서 한번 놔보겠습니다. 확대를 요정도까지 그러면 재생해보면 그냥 요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별로 안 어렵죠. 이게 보면은 뭐 효과들이 이렇게 미리보기로 잘 돼 있어서 요렇게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아 이것도 멋있다. 그쵸. 그럼 컨트롤 지키 눌러서 이전으로 돌리고요. 요걸 추가를 한번 해보면 또 길을 좀 바꿔 놓을게요. 재생해보면 뭐 위로 촬영하거나 이렇게 그냥 딱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다 없애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그냥 보세요. 뭐 위로 이렇게 나타나죠. 바로 탁 근데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갑자기 탁 나타나니까 사람 좀 놀랄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효과들을 이렇게 적용시키면은 뭐 위로 촬영하거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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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니까 좀 더 멋있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한다면 소리가 있으니까 딱 어울릴만한 소리를 찾아서 이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면 길에 맞춰서 추가하면은 재생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해보면은 대부분 기능들이 좀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소개드리면 음악을 제가 추가해서 런다 했을 때 음악 나오죠. 이것도 멋있더라구요. 음악을 런다 해 봅시다. 여기다 추가해서 넣을게요. 그러면 음악이 나오고 제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음악 소리는 너무 크고 제 목소리는 작죠. 그래서 소리가 좀 묻히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보면 이걸 줄이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음악 소리는 조금 줄이구요. 대신에 소리는 좀 높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 도구에서 오디오 효과 여기 들어가 볼게요. 아니 더블클릭하면 되겠다.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뜨는데요. 오디오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면 볼륨이 100으로 돼 있죠. 다른 편집 툴 같은 경우에 이걸 더 올리면 이게 소리가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100%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더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볼륨이 있죠. 제 목소리가 작으니까 이걸 100%가 이제 원래 소리고 이걸 더 끌어올려서 200%로 하면 2배가 커지는 거구요. 300% 하면 3배 400% 까지 4배까지 소리를 증폭할 수 있거든요. 소리를 높여서 들어보면 올리거나 근데 이게 락이 있어서 여기서 더 돌아가 제 목소리는 더 크고 배경은 좀 더 작게 들어가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배경음악이 좀 방해되지 않고 들을 수 있겠죠. 실제 이거 많이 하는 실수인데 저는 배경음악을 좀 그렇게 잘 넣지는 않은 편이지만 배경음악을 넣는 사람들 중에 목소리가 좀 작게 들어가 있는데 배경음이 너무 커서 실제로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자막을 안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편집하시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떠신지요? 직접 보셨으니까 아마 이 툴 나도 써볼 만한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들은 모바비 사이트 들어와서 직접 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툴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영상을 소개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면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두겠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어차피 하실 거 좀 더 저렴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 이만한 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툴 하나 구매해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네 추천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